동네 작은 교회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장씨 부부. 남편은 간호사로 일하는 장씨의 근무 스케줄에 맞춰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등 다정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장씨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하고 말하는데요. 남편이 장씨 몰래 성인 동영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보내준 영상을 한두 번 봤을 뿐이라던 남편. 그러나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인 동영상을 그만 보라는 장씨의 부탁에 남편은 뜬금없이 장씨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장씨 부부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지만 남편은 성인 동영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씨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약간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조금 민감한 내용도 있어서. 백다이 아나운서 그러면 남편이 성인 동영상을 얼마나 많이 보기에 아내가 이 정도로 또 그리고 이렇게 부부관계까지 이혼을 고민할 정도로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많이 봤길래? 남편은 주로 장씨가 집을 비운 시간에 동영상을 보기 때문에 장씨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는지는 잘 모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끔씩 남편의 노트북을 확인해 보면 새로운 동영상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깔려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자신의 개인적인 취미생활이라면서 그만 보라고 말하는 장씨를 탓하는 건데요.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장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아, 취미생활? 뭘 또 그걸 취미생활이라고까지 얘기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교회에서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다. 네, 신도수가 별로 많지 않은 동네의 작은 교회에서 만난 두 사람은 나름 취향도 성격도 비슷했고 또 요란하게 종교활동을 안 하고 일요일에 예배 한 번 정도 보는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장씨는 술, 담배를 하지 않은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남편도 착하고 성실하게 간호사로 일하는 장씨를 좋아해서 둘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혼 후에도 일단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또 이렇게 종교도 갖고 이러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 두 분이 만났으니까 잘 살겠죠. 더군다나 장씨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로 일하니까 간호사 알다시피 교대 근무도 하고 밤새 근무도 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대 근무하게 되면 집안 송소도 남편이 해주고 또 밤샘에 가져오게 되면 아침밥도 남자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면 이 남자는 훈남이기 때문에 장씨가 볼 때는 아, 내가 교회에서 만난 이 남편 결혼 잘했구나. 쉬는 생활도 좋고 행복이 그냥 잘잘잘 흘려넘친 거죠. 현재까지는. 일단 여기까지는 분위기 참 좋았는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안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늦게 야근 같은 간호사는 밤샘 근무가 많으니까요. 야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평소 같으면 남편이 밥을 차려놓고 아침을 차려놓고 그럴 것 같은데 뭔가 집이 어수선했다고 해요. 어수선했는데 보니까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맥주캔이 놓여져 있고. 술 안 먹는 사람이 왜 맥주가 있지? 그래서 좀 놀랐고요. 그 옆에 노트북이 꺼지지 않고 반쯤 켜진 상태로 있었는데 그것을 탁 예를 보자. 아이고야. 우리 남편께서 성인 동영상을 아이고야. 봤구나. 직전까지 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따구리, 뻑구기 뭐 이런 거. 그렇죠. 폴더명. 폴드는 그렇지만 다른 게 있죠. 그렇죠. 아 이게 어차피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예전에 만나던 친구랑 제가 이제 그 OTT 그걸 공유를 했어요. 그 아이디를. 아 근데 제가 그 혹시 아세요? 박 변호사님. 네. 그 무슨 그레이의 50가지 비밀인가 그거. 영화 아닙니까? 그 약간 좀 수위가 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저우속하거나 이런 영화는 아닌데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기록이 남은 걸 본 거야. 그랬더니 야 너 이런 거 왜 봐. 보면 안 돼요? 아니 삼성 저를 막 거의 막 사람 취급을 안 하듯이 막 격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됩니까 이게? 아니요. 성인이 성인 영상. 그러니까. 성인 동영상 볼 수 있죠. 이혼을? 아니 저는 뭐 결혼은 아니고.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뭐 이게 수위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 제 얘기는 그만. 근데 박 변호사님. 저희도 이제 사실 무슨 부인 시리즈가 예전에 좀 있었어요. 네? 에마 부인 무슨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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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람 났네 뭐 어떻게 됐네 어떻게 됐네. 그런 영상들을 뭐 이렇게 호기심 창원에서 보기도 하고 안 보고 안 보고 살 수도 있지만 보는 경우도 뭐 간혹 있죠. 팀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인 영화는 식구금 이상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식구금 이하 보는 이거 영화가 아닙니다. 음란물 비슷한 건데 저는 왜 봤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음란비디오를 권고를 합니다. 그럼 검색을 해야 돼요. 이 음란물이 어느 수위인가. 옛날에 외국이 좀 많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검색 배문에 봤지 개인적으로 본 적은 저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안 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안 보고 검색할 때만 봤죠. 수사용으로만 본 거죠. 수사용? 네네네. 아 그 막 이게 압수해가지고 딱 이런 거. 골라내야 되잖아요. 불법 복제. 잘하시네. 후아마마보다 무섭다. 후아마마보다 무섭다. 후아마마보다 무섭다. 후아마마보다 무섭다. 아 진짜. 복제물을 골라내기 위해서 본 것뿐이지 그걸 집에 가서 따로 본 적은 없다는 얘기지. 소장님 그런데 솔직히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 커플과는 다르게 제 친구 부부 중에서는 부부끼리 같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뭐 이제 뭐 정도의 차이인데 이제 뭐 포로노그래피 중독 정도다. 그럼 이제 심각한 중독 문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지만 사실 부부 사이에서 이제는 성관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런 이렇게 뭐 성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을 찾아가면 또 부부끼리는 이런 비디오를 같이 보는 것이 권장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추천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소장님들이 약간 말씀을 더듬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채팅창에서 은배팀장님이 아까 수사용으로만 다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뻥치지마 지금 다 그러고 계세요. 저는 선서를 하지만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박 변호사님 남편 일단 부인 장씨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인정을 했습니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100% 걸린 거잖아요. 동영상도 딱따구리 뭐 다 했기 때문에. 일단 보기는 봤다. 다만 친구들이 보내준 영상을 재미로 한두 번 봤는 거지. 그 이상 본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거 또 걸린 거 같아요. 또 부인이 이 간호사 장씨가 업데이트 되는 걸 또 확인한 거 같아요. 영상이 이제 계속 좋아지고 더 좋아진다니까 더 많아지고 이런 거 보면서 아니 그 패스워드를 걸었어야지.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너 계속 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남편은 왜 이러냐 나의 지금 취미생활까지 간섭을 하느냐라고 되레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인 동영상으로만 한다면야 어느 정도 약간 서로의 타협의 여지가 있었겠지만 다른 게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불안감이 증폭된 건데 이 성인 동영상에 집착하는 남편이 혹시 자신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졌다고 하고요. 누군가가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남편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저 단순한 취미생활에 넘어서 남편이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닌지 또 자신이 불법 촬영 등의 범죄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로 만약에 부인이 혹시 남편이 우리 이걸 찍는 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좀... 네 어렵죠. 이 부분은 지금 남편이 성인 동영상을 봤다는 것이 제일 위험한 부분이 아니고 신뢰가 완전히 와장창 깨졌다는 게 이 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적신호가 됐죠. 근데 두 분이 너무 맨 처음에 이제 작은 교회에서 만나서 술도 마시지 않고 담비도 안 피는 그런 성품이 좋아서 남편이랑 결혼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신뢰가 더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연애 기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고 사고를 갖고 있고 뭐 영영 볼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또 아내분이었으면 훨씬 이 문제가 덜 이제 상처가 됐을 수도 있고요. 또 남편분이 보통 때도 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굉장히 좋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또 기대치가 그렇게도 높지 않았을 때문에 더 위험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기대치는 높았기 때문에 신뢰관계는 더 깊게 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팀장님께는 나중에 좀 여쭤볼게요. 소장님 그러면은 뭐가 됐든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부인 장 씨도 어떤 자기 남편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이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잖아요. 결국 이제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 문제가 아니면 행복한 신혼이었고 아내도 이 남편하고 너무 잘 지내고 싶고 다정다감한 남편의 모습이 또 그립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 해결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부부 상담을 제안했더니 남편도 흑해이 알았다라고 해서 부부 상담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인 동영상에 집착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또 아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심들까지 시작을 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장 씨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거에 심취해 있는 남편 이거 정말 같이 못 살겠다.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게 심취 그 정도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혼이 되려면 6가지 민법상 사유 중에 그 밖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마냐 이 부분인데 실제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면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기독교를 믿고 어떤 그런 어떤 술도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영상 같은 걸 많이 보고 있어서 아내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부부 상담도 했는데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이혼이 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이 사례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 단순 심취로 이혼 되기는 좀 어렵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 해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하거나 상담도 불가능하거나 이게 전개가 됐을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팀장님부터 저도 솔직히 이 정도 문제 물론 이 사연에는 다른 문제도 조금 끼어 있지만 단순히 그 성인 동영상만 가지고 저는 이혼 그건 조금 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팀장님부터 한마디씩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가 존경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 맞잡고 기도도 해보고 서로 상담해서 풀리면 되지만 풀리지 않고 위체증까지 있다고 한다면 사실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 그럴 경우는 차라리 서로가 다른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은요? 저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아내분께서 아내분께서 어떤 영상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대화로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 상담을 좀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법적인 얘기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고 그런 부분이 저는 항상 좀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소장님 네 근데 이 남편 저도 이제 성인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이혼을 한다 그러면 너무나 이혼해야 되는 커플이 많습니다. 그거는 저도 찬성하지 않는데 이 남편의 증상이 조금씩 조금씩 이 포르노그래피 중독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내를 아내 너도 뭐 병원에 간다고 해놓고 다른 데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얘기들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약 이게 치료받지 않으면 점점 더 의처증, 의부증으로도 갈 수가 있고 일상생활 포르노그래피 중독이라는 것은 포르노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일상생활에 현저히 영향을 끼칠 때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현저히 영향을 끼친다면 거기에 부부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남편은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고 또 부인은 조금 고정관념에 성인 동영상을 보는 남자는 나쁜 남자다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상당히 열띤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일단 제임스 에디님께서는 용량과 하루 시청시간이 관건이 아닐까라면서 용량? 네. 그래서 또 어떤 분 음식 맛있네님은 불법 촬영물만 아니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다라는 말도 하셨고요. 아자아자님께서는 결혼 27년차 부부인데 우리 부부 사랑에는 성인물이 도움이 되고 있다. 아 진짜요? 그런 커플들 많습니다. 중독이라면 근데 이제 좀 힘들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